여러분 안녕 안녕 지은이예요 내가 오늘은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신혼집, 혼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들 중에서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혼수, 가전, 집 이런 것들에 대한 거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혼 준비 뭐 하면서 사실 혼수라는 거를 아직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내가 혼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신가 봐요 아니 일단 혼수를 장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4, 5년 전부터 틈틈이 혼수를 준비했던 것 같아 어?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나이가 만으로는 서른여덟이지만 한국 나이로는 거의 이제 사십이잖아요 반팔십이란 말이지 경제 활동을 시작한 지가 못해도 십 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처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다시 새로 사는 행위가 과연 오른 것인가 라는 또 생각이 저는 있어가지고 나는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나 가전들도 보여줄 겸 한번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파부터 시작할게요 얘는 진짜 오래됐어 얘는 내가 서초동에서 단독으로 된 사무실을 가진 게 로망이었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통사옥 같은 개념이죠 그때 놓았던 소파에요 이 소파 옛날에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디 소파에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패브릭으로도 했고 이게 되게 좋은 점이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탁이 가능해요 우리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 여기 올라와가지고 맨날 같이 자고 올라와서 막 발톱으로 긁고 푸딩이가 제일 극성스러웠던 시기에 같이 했던 소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뜯어진 데 없고 다 멀쩡해요 우리 집에 리트리버가 두 마리인데 이 정도 뜯어진 데 없고 멀쩡하면 얘는 되게 튼튼한 소파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기르는 집에 뭔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색깔이 좀 너무 라이트해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엄마가 얘기했는데 커버만 분리가 딱 가능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국산 브랜드 듀커라는 소파 브랜드에서 구매했고요 잘 쓰고 있고 새 소파를 사는 바람에 내려왔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쓰던 메인 소파였습니다 한 3, 4인용 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짠 이제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또 이거는 파티션이에요 얘도 지금 사실 쓰지 않고 나중에 또 이제 이사 가거나 필요한 공간에 세팅하려고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 조금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는 대나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얘가 보기에는 이래 보이지만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얘는 제가 H픽스라는 그 가구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라탄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게 420만원이었는데 전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전시 상품 할인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구매했거든요 고의 모셔놨다가 나중에 또 쓰려고 요런 가구들은 한 번 사놓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책꽂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수납장이라고도 하죠 이 위에 TV를 올려놓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립식으로 만드는 모듈형 가구인데요 제품은 몬스트럭처 브랜드예요 이게 지금은 되게 많이 사용해서 더러운데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안에 서랍이 있어요 두 개의 서랍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여기다가는 보통 책꽂이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가구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저녁 식사용 테이블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일단 국내 브랜드였는데요 이 테이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수입 가구 중에 텍타라는 브랜드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거기 테이블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거지 집도 없는 애가 이렇게 비싼 가구를 산 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떤 공간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좀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조금 쓸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고민하는 게 바로 얘였어요 가격 대비 디자인 너무 만족스럽고 의자도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의자 한 3개인가 4개 이렇게 해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지 꽤 오래됐는데 여기서 막 우리 밥도 먹고 다 했거든 근데 보면 유리 없잖아요 근데 유리 없는데도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게 잘 돼요 아시죠? 이런 테이블은 원래 유리 쓰면 안 예뻐 그래서 이렇게 나뭇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는 약간 화이트 있는 데다가 놔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밑에 타일 바닥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블랙이라서 전천으로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구매해 놓은 거고 얘는 그때 제가 되게 저렴하게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벽난로 느낌을 주는 장식대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는 매트 같은 걸 세워서 좀 수납할 수 있고 위쪽에는 저는 이제 운동할 때 보통 덤벨 올려놓는 수납대가 필요하잖아 덤벨 그냥 바닥에 놓고 하면 되게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뭔가 덤벨 올려놓고 싶은 거치대가 필요했는데 다른 데다 올려놓으면 너무 또 헬창 같을 것 같고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원래는 장식장으로 쓰는 용도인데 그 위에다 덤벨 올려놓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랑 얘랑 얘가 화이트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컬러의 운동 소품들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되게 깔끔하고 여기 딱 오시죠? 그거 봐보면 뭐가 좀 많지? 공간 하나하나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얘는 조명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톰딕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공간이 아시죠?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서 2층에서 바라보면 1층까지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렇게 내려오는 샴들리에를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여기도 좀 충고가 높아서 얘를 달 수 있었는데 뭐 아마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또 좀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얘는 제가 살롱드핏 처음에 오픈했을 때 2015년 정도? 그때 직접 만든 거울이에요 예전에 이 거울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너무 튼튼해 보이는데 어디 거울이에요? 아니 만들어서 인테리어 할 때 이 몰딩 돼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금색 몰딩이었단 말이지 골드가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기 사국 이사 오면서 여기를 수제로 손수 다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칠해서 화이트로 맞췄습니다 일단 지금 이 공간에서는 이 정도 제가 가구를 가지고 있어서 한 방 한 개 분량은 내가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걸로 이쪽으로 와서 안쪽에 여기는 이제 그럼 주방 가구와 이제 제품들이 있는 보통 혼수라고 한다면 이제 가전 또 혼수 가전이 꼬시잖아 근데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 가전 제품이 꽤 많아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기 그리고 조그만 오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뮤다 제품인데 보면 지금 사용감이 정말 많아 막 이런데 보면 막 이렇게 더럽고 이런데 막 이렇게 기스 나고 얘도 제가 한 사용한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쓰고 있고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 식사는 항상 빵식으로 가잖아 그래서 얘가 저한테는 되게 필요해서 잘 쓰고 있던 제품이라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요번에 최근에 산 건데 커피 머신 어쩌다 보니까 발뮤다 발뮤다네 제가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었어요 커피 한동안 안 먹다가 다시 커피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중에 한 영양이 줄리엔이 드립 커피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 핸드드립을 좀 마시다가 보니까 내리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아침에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이거 이거 내리랴 샌드위치 만들랴 빵채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다가 알아본 게 이 발뮤다 바로 내리는 커피 머신 얘는 이제 사람이 핸드드립을 하는 것을 마치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것 마냥 전문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핸드드립 머신이에요 원두를 이쪽에 넣어서 그라인더로 갈아서 그 원두를 여기다가 넣으면 지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리면서 드립 커피로 만들어줘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컵은 원래 여기 속한 컵이 아닌데 제가 요건 따로 구매했어요 번드를 중간에 다른 거를 구매하면 다양한 드립퍼를 다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한 잔씩 마셨는데 제가 또 최근에 커피를 또 끊었어요 그래서 안 마시고 있어서 줄리엔만 요즘 마시고 있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믹서기인데요 키친에이드 제품이고 얘는 제가 벌써 쓴 지가 10년째예요 살롱디핏 오픈하면서 그때 믹서가 필요했는데 알잖아 해창자룸 믹서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 그때 구매했던 그 제품이 키친에이드 요 믹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필요한 건 뭐 커피 머신 뭐 토스트기 뭐 믹서 여기 다 있고요 여기 안에 열어보면은 밥통 쿠쿠 하세요 쿠쿠 맨날 이렇게 나와요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쿠쿠 이렇게 해주는 쿠쿠 밥솥 얘도 내가 사서 쓴 지 되게 오래 됐어 얘도 거의 한 4년 밥도 비싸더라 아 밥솥 비싸더라 아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얘도 샀어요 주방에 있는 이 서랍장이에요 이런 거 보통 가정 올려놓을 수 있는 건데 가사 알렉시스라는 가구 브랜드가 있는데 그때 그 가사 알렉시스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얘랑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닝 테이블이 세트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두 개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 이거 보면은 디오스 이게 오븐이죠 오븐인데 광파 오븐 플러스 전자레인지 다 되는 거 그래서 요걸로 오븐도 쓰고 전자레인지도 쓰는데 줄리엔이 보더니 이 오븐 진짜 오븐이 아니야 좀 더 제대로 오븐이 오븐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뭐 어쨌든 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오크도 있고요 이 오크는 약간 슬로우 쿠커죠 여기서 이제 뭐 달걀도 만들어 먹고 죽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저는 보통 구운 계란 만들어 먹을 때 많이 사용하고 이제 쭉 넘어가 보면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포트 제가 이 커피포트랑 토스트기 두 개 다 스메그 제품을 그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토스트기를 달뮤다를 쓰면서부터 또 토스트기를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토스트기 저 안에 창고에 넣어놨고 요거 커피포트 잘 쓰고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요번에 구매한 밀레의 식기세척기 요거 진짜 좋아요. 안에 이렇게 넣어서 짜잔 열면은 2단으로 되어있고 요 아이가 이제 저 대신 설거지를 해주는 그 장비이고요. 또 이쪽으로 쭉 와보면 얘는 제가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인데 보통 사람들이 쓰는 에어프라이랑 모양이 좀 다르잖아. 근데 이걸 왜 써냐 하면은 보면 이렇게 열면 이 어머 마늘이 들어있네 이게 이 안쪽이 다 스테인으로 된 제품이에요. 처음 쓰던 에어프라이어가 안쪽이 알고 보니까 다 플라스틱이더라고. 되게 안 좋을 것 같더라고. 이것도 한 2년 됐거든요. 갈 때 제일 스테인 많이 들어가 있는 다 풀로 스테인되어 있는 제품으로 그때 구매해서 찾아서 구매한 거 요 제품이고요. 그런가 하면 까상 알렉시스 그때 갔을 때 구매 같이 했던 게 좀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요 다이닝 테이블 이게 당시 제가 좀 큰 테이블을 사고 싶었어. 8인에서 10인이 가능한 테이블을 샀어야 됐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회의룸이 따로 없어서 회의를 하려면은 요 다이닝 테이블에서 회의를 했어야만 했어요. 직원분들 식사도 또 여기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좀 큰 테이블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그나마 기성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나무로 된 게 요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를 올려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처음에 유리를 놔야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쓴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게 나무가 좋은 나무거든요. 실제로 그 약간 그 앤틱한 사용감 있는 나무를 얘네가 통으로 사용한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 보시면 요거 나무 한결 한결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통통한 통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 이게 진짜 실제로 사용감이 있는 나무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앤틱으로 엮어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사용감이 좋더라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제 이런 사용감 느껴지잖아요. 난 그게 멋있어가지고 얘를 그냥 유리 없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게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모서리는 살짝 살짝 이렇게 손때가 묻으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그때 그리고 아까 1층에서 썼던 요 의자 원래 이 까사알렉시스 의자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원래 같이 포함되어 있던 의자가 요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푸딩이가 다 이렇게 다 뜯어먹어버렸고 보셔요 보이세요? 뜯어먹은 거? 까사알렉시스 이거 상표만 띄워놓고 다 뜯어먹었어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제품이 요 거랑 세트예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 지금 까사알렉시스에서 그때 구매한 테이블인데 이게 원래 위층에서 놓고 제가 쓰다가 지금 위층에 공간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놨어요. 여기 구멍이 나있잖아. 예전에 외관같이 생긴 되게 옛날식 마차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그때 쓰던 거를 빼가 와가지고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거래요. 유럽에서 쓰던 정말 첫 번째 바퀴에 가까운 원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이렇게 세트로 그때 구매를 했는데 그 패브릭한 소파랑 되게 무드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런 무드에서 쓰려고 제가 계속 잘 가지고 있고 이런 나무 테이블 되게 많은데 실제로 보면 디테일이 좀 달라서 요 위에다가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놓고 산지구 쓸 때 잘 나오고 광고 촬영할 때도 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제가 더 좋아하는 테이블 중에 하나고요. 요 소파는 삼촌한테 물려받은 건데 엄청 큰 소파예요. 소파가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젖혔다가 올릴 수 있고 가죽도 이태리 가죽이고 아무튼 엄청 좋은 소파라고 합니다. 삼촌이 엄청 큰 집에 사시다가 이제 강남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게 들어가는 아파트 거실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한테 분양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우리 강아지들이 소파를 다 뜯어 먹었어요. 비싼 소파는 강아지 있는 집에 놓으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지금 다 꺼묶으면 난리 났고 삼촌이 보면 가슴은 아프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뜯어지고 보이세요 이거 걔들이 이거 다 뜯어 뛰어다녀가지고 여기 다 이게 발톱 스크래치 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천만 원 넘는 소파가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엄마가 인기응변으로 나가지고 얘를 해놨는데 이미 늦었고요. 일단 이 소파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쉬워요. 얘도 원래 되게 예쁜 소파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니까. 사실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게 냉장고죠. 이거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한 2년 전에 엄마가 냉장고가 부족하다는 거야. 김치 냉장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 어느 순간부터 김장을 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이 김치 냉장고를 구매했고요. 여기 앞에 그냥 똑같이 컬러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쪽 하나 밑에 두 개 있는 김치 냉장고를 구매를 했고. 이거는 그에 비해서 좀 오래됐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냉장고 중에 고가 라인이었어요. 아직도 되게 만족스러워서 잘 쓰고 있어요. 솔직히 냉장고 지금 더 좋은 거 나왔을 것 같지만 저는 얘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일단 여기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에서 물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고 가거름 나오고 조각 얼음 나오고. 이거 있다 보니까 정수기가 따로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물 식수 받아서 마실 수 있고. 또 여기가 아시죠. 이렇게 땅땅 놓고 하면 불 켜지는 거. 애야 뭐 있니? 그리고 여기 앞에서 편리한 거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 냉장고입니다. 근데 이제 안에 보면 조금 디테일하게 무슨 야채 칸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생선 칸 그리고 밑에 치즈 칸. 여기서 선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팬트리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밑에 칸이랑 중간 칸이랑 이 칸들을 어떻게 뭘로 쓸 거냐. 뭐 생선 육류로 쓸 거냐 치즈로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가 냉동인데요. 보통 수입 냉장고들이 밑에가 냉동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뭐 그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사는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열면은 쭉쭉쭉쭉쭉쭉쭉쭉 얘가 이렇게 쭉 딸려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꺼낼 때는 이렇게 얘를 쭉 끌어당겨가지고. 어머 내 빵이네.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 트레이도 뺄 수 있어요. 냉동실에 물건 넣을 때 좀 불편하잖아. 특히 우리 강아지 사료 같은 거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짜잔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제일 비싼 라인하고 그다음 레벨 차이가. 이렇게 했을 때 쟤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차이였어요. 이렇게 열었을 때 얘가 자동으로 나온 애들이 좀 더 비싼 거.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에 뭐 많이 들고 있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발을 대면 얘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제 양손에 가득 뭘 들고 있어도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러면 세탁기가 또 있는데. 참 여자 혼자 살림인데 많지 뭐가. 사실 이 세탁실은 내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야. 지금 저희 그 일해주시는 이모님하고 관리하시는 곳인데.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여기는. 일단 이게 제가 사용하는 메인 세탁기고요. 이게 또 이제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또 비싼 것 중에 하나였던. 좋은 세탁기 시그니처 라인인데. 이거를 제가 쓰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위에다가 일반 또 그걸 넣고 속옷은 또 따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또 있거든요. 이 밑에 미니 세탁기가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분리 세탁 가능한 게 조금 장점이었고. 요즘 세탁기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세탁 세제 넣으면 알아서 자기가 나눠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넣어놓으면 편한 거. 이거는 수건만 따로 놓고 돌리는 세탁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건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빨래 건조기. 솔직히 저는 세탁기는 다시 살 생각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탁 건조도 같이 할 수 있고. 나중에 세탁실을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에 와서. 이쪽은 이제 또 다른 공간인데. 여기 이 냉장고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조그만 거. 스메그 냉장고. 내가 스메그 가전을 요거랑 깔맞춤으로 블랙으로 해서. 커피 포트랑 토스트기. 이렇게 3개 다 블랙으로 해서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스메그 스메그 얼마지 요즘 사백십오만 원 정도. 뭐 한 사백만 원 정도 당시에도 사백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진 않네. 얘는 이제 올 블랙이고 여기다가는 음료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안에 보면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뭐. 음료랑 과일 요런 거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진짜 더 오래됐어요 얜 내가 삼성동에 처음 사무실 오픈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스메그 냉장고 사고 싶은 거야. 미니 냉장고가 필요했는데 뭔가 그 국산 하얀색 그 냉장고 넣어 놓으면. 안 예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그때 큰맘 먹고 이 스메그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다 주고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은 중고나라에서 찾아가지고 카페 폐업하시는 분 스메그를 모았어. 그때 샛빙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한 250인가 해 주고 샀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갖고 있는 스메그입니다. 청소기는 두 개가 있어요. 무선으로 다이슨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또 그 LG 청소기도 있고. 근데 지금 다이슨은 세 번이 망가졌고 강아지 기르다 보니까 이게 청소기가 수명이 되게 짧아요. LG도 두 번째 지금도 AS 받았고 청소기는 그냥 저희 집에서는 소모품이에요 솔직히 이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싼 거 안 사고 그냥 싼 거 사가지고 좀 쓰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기는 좀 소모가 심하더라고. 자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 가구는 제가 그때 인테리어를 할 때 직접 맞춘 가구예요. 안에 수납하려고 공간을 짜서 만들었는데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자 그냥 놨어요. 다 들고 와서 놨어요. 왜냐면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만든 가구잖아. 직접 나무를 이렇게 목공을 해가지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한 가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사용감이 막 있다. 가까이서 보면 막 이런데 이렇게 사용감 느껴지죠. 나는 이런 사용감이 더 좋은 거 같아. 앤티카고 도장되어 있는 가구에서는 또 느껴지지 않은 칠 가구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가구이고 실제로 그냥 제가 원하는 디자인 사진 찍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거 그대로 만든 거라 가지고 산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사실 내가 책을 안 사요. 왜냐면 전자책 읽고 근데 요즘에 줄리에는 또 책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일부 있는 거 조금 가지고 오고 제 거 요즘에 최근에 보는 거 조금 꼽아놔서 여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재가 됐고 요것도 그 HFIX에서 같이 구매했던 제품인데 오브제 느낌으로 쓰는 책꽂이에요. 요거는 줄리엔 어머니가 그려주신 그림. 저희가 요즘에 해외에 나가면 책을 한 권씩 사자.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이후에 요거는 그때 얼마 전에 오사카 갔을 때 산 거. 그리고 요 책은 우리가 같이 스위스 갔을 때. 거기서 에픽 스노우 어드벤처즈 오브 더 월드. 우리 여기 보면서 같이 나중에 커피 마시고 이럴 때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윈터 나라들 스팟 추천이 돼 있어요. 요거 보면서 또 우리 좋아하는 겨울의 느낌을 만끽하자며 구매했던 책입니다. 이건 줄리엣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서 아키라 가서 구매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사우나는 사실 내가 최근에 상겼던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은 게 이 사우나.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면 에어컨 스탠드 있고 요거는 무풍이에요. 그래서 무풍이라서 이렇게 바람이 진짜 인위적이지 않다 그래야 되나 훨씬?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도 한 2년 됐어요 구매한 지. 요거에 가보면은 톰딕슨 조명인데 오리지날 이거 짝퉁도 되게 많은데 요거 오리지널하고 짝퉁 차이가 보면 저기 끈 부분의 처리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조명 키면은 볼이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 빛깔이 달라요. 그래서 안 켰을 때는 요렇게 뭔가 오묘한 색깔인데 키면 이게 이제 빛나는데 되게 색깔이 달라지면서 예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 좋아하고 요거는 보통 집에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수유의자. 애도 없는데 수유의자. 이거 테이블까지 다 맞춤이에요. 이게 좋은 이유가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 불편한 거야. 그럴 때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딱 세운 다음에 여기다 노트북을 딱 올려놓고 요렇게 일할 용도로 사실은 이 의자를 구매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서 일을 하니까 뭔가 엉덩이랑 그 뒷구리 사이가 후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힘 다 풀고 있으니까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근육이 다 풀리는구나 싶어서 그 짓을 그만뒀는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이 아이고요. 지금은 사실 줄리엔이 이제 누워가지고 가끔 휴대폰 할 때도 있고 좀 쉴 때도 여기 앉아서 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의자는 사놓고 참 안 썼다 싶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쓰고 있어. 얘도 그때 매장에서 구매했고 스트레슬리스 제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에이스에서 공식 수입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를 추가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게 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차를 한 잔 마시면 딱 내려놓고 또 여기다 아이패드나 그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어서 전 요거를 강추드립니다. 나중에 뭐 수유를 하실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요게 이게 있는 거 없는 거가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요거 저는 강추. 여기 보면은 소파. 제가 에이치픽스에서 구매한 볼리아 소파인데 제가 요게 또 저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위시리스트에요 사실 텍타에서 꼭 반드시 나는 내 업무용 테이블을 사고 싶다가 내 또 하나의 목표였다면 소파는 이걸 꼭 구매하고 싶다 딱 내가 원하는 소파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모듈형이에요 두 피스를 구매한 거고. 계속 더 붙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중에 집이 더 커지면 여기다가 한 피스씩 더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고. 나중에는 이걸 떼어 놓고도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좀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쓸수록 가죽 색깔로 더 잘 맞는 거 같고 요게 바닥이 지금은 나무 컬러지만 바닥이 뭐 타일이나 햇빛 나는 노란빛 안 나는데 들어가면 더 빛날 것 같아요. 예 화이트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의자가 엉덩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는 앉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다리까지 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특히 이제 줄리엔이 되게 편해해요. 소파가 크니까 그리고 얘는. 침대로도 쓸 수 있어요. 싱글 침대 사이즈라 가지고 누워서 자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소파가 저의 또 요즘 최근 산 거 중에 최애인데 그때 당시 내가 50% 할인해서 700만 원을 샀단 말이야. 요즘 보니까 1,200, 1,400 하더라고요. 너무 잘 잤지 뭐야. 그때 50% 떴을 때 내가 아니 이건 사야 돼. 왜냐면 내가 봤을 때 50% 뜬 적이 없었거든. 뜬 적이 없었는데 그때 진짜 딱 좋게 세일 때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어가지고 잘 구매했던 제품이고. 솔직히 1,400, 1,500 주고 그 소파 사는 거 처음에 쉽지 않잖아. 잘 그래도 그때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요것도 트롤리인데 이거 저희 되게 질문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잘 샀다 싶은 최근 또 템 중에 하나가 얘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이미테이션도 있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도 많은데 이거 확실히 이건 진품 사야지 이 편리성이 나오는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360도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 층마다 내가 원하는 그 수납을 채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보통 그 애기 있는 집에서 필수래요. 애기 있는 집에서 왜냐하면 기저귀나 이런 거 막 단마다 넣어놓고 정리했는데 찾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한데 되게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필수라고 하고. 우리 커플도 이거 가끔 이거 이렇게 놓고선 이거 테이블로 쓰기도 해요. 요런 식으로 요거 서브 테이블로 차 놓고 이런 식으로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정템이기도 합니다. 얘도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했을 거야. 얘는 근데 원하는 컬러가 없으면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올 때까지. 얘는 우리 커플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스탠바이 미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넷플릭스도 보고요. 그리고 또 얘로 뭐도 하냐면 게임도 해요. 보면은 저기 PS5가 있어서 PS5 연결해가지고 커플 게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커플은 진짜 잘 써요. 그리고 여기서 가끔 다이닝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밖에서 바베큐 할 때 요거 밖에 딱 갖고 나와가지고 요걸로 모닥불도 피워놓고 음악도 듣고. 하여튼 저희가 진짜 알차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요쪽에 보면은 또 그 몬스트럭처 수납장. 이렇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수납 공간이 되게 커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정하는 것 중에 하나고. 너무 튼튼해요. 너무 튼튼해서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동안 굉장히 핫했던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되게 유명한데 좀 힙한 카페나 그런 데 가면은 요거 항상 있잖아요. 유행하는 또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음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그래도 그리고 요게 제가 또 좋아하는 파티션 중에 하나인데 소파가 들어오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놀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래도 요쪽 옆에다가 살짝 세워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특징이고요. 약간의 방음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 이제 펀치 샵에 연락해가지고 컬러도 매번 들어오는 게 다른데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오더 해야 돼가지고 되게 오래 걸려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컬러 있어서 그때 구매했고 이게 높은 버전부터 더 낮은 버전까지 되게 다양해요. 길이도 다양하고. 보통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게 하나 사실 있기는 한데 침대가 없어요. 침대는 이케아에서 내가 2016년도 쯤에 구매한 침대 같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점점 해이해져요. 그리고 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광고했던 제품이에요. 침구 되게 많이 문의도 막 하셨는데 이불 뭐냐. 이거는 제가 그 웨스트엘룸에서 구매한 침구 커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가습기 중에 하나인데요. 봐봐 이거는 줄리엔 거야 이건 내 거야. 딱 디자인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벤타 제품인데 이거는 뭐 거의 엄청 넓은 평수를 사용하는 가습기인데. 좋은 게 그냥 그 물만 넣으면 자연건조하는 느낌으로 가습을 해주는 거라서. 초음파식이 아니라서 따로 청소할 때 청소약을 넣을 필요도 없고 물청소만 해주면 되고. 안에 필터를 갈아 줄 필요도 없어서 되게 좋은 가습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솔직히 이 정도면은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 않아요 물건이.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보면 또 여기도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구들이 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그 헤이에서 구매한 건데 얘가 또 이렇게 테이블이랑 다 구매하니까 얘도 또 가격이 꽤 되더라고. 요즘에는 되게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좋아하나 보네. 제가 구매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공식 홈페이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공식 홈페이지가 생겼네. 요거 요거 사실 줄리엔이 되게 좋아하는 의자가 되어버렸는데 요것도 같은 브랜드. 그리고 이 파라솔이 지금 진짜 좋은 게 몇 번 태풍 같은 비스물이 한 게 왔는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없어. 진짜 무겁고 견고하고 잘 사용하고 있고. 얘는 이 바닥만 해서 이 바닥만 80만 원인가? 돌덩이요? 어 이 돌덩이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웃도어 가구들도 요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건 말고도 되게 또 자잘구레한 것들 소형 가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게 많다 보니까 손수를 굳이 장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침대는 좀 바꿔야 되겠구나 요정도 이사 가게 되면 세탁기를 하나 요즘에는 같이 복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고 싶다. 일단 요런 생각 정도 모르지 또 나중에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서는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혼수를 막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다닐 일정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수를 안 하다 보니까 결혼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쓸 돈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쓴 거지. 그러니까 돈을 미리 쓰냐 나중에 쓰냐 약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미리 썼어. 그래서 지금은 새끼 없어서 생각보다 결혼 비용에 혼수가 안 들어가니까 조금 날랄하네 약간 요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막 이렇게 또 세공강 가면 거기에 맞는 새 느낌으로 채우고 싶어요라는 생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세공강 가도 다 사연이 있잖아 내가 그때 이 천만 원짜리 냉장고를 막 고민을 하다가 또 그때도 그때 그런 글을 썼던 거 기억나. 혼수 장만하는 기분으로 샀다 미리 닫았다 준비된 여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샀었던데 그때 기억이 나서 데려가고 싶더라고. 저처럼 저 저 침대 보세요 저 부서질 때까지 썼단 말이에요. 정말 저렇게 버티다 버티다 이제 부서져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면 또 그때 또 새로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왕 침대 사는 거 비싼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막 이런 얘기들 안에 사면 평생 쓸 건데. 몰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이 정도면 하고 샀을 텐데 제가 요즘 약간 짠순위가 됐어요. 아니 얼마 전에 쇼핑을 갔는데 너무 예쁜 자켓이 있었어. 근데 자켓이 600 얼마였던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너무 싸네. 왜냐하면 자켓이 명품 자켓이 600만 원이면 꿀인데 하고 샀을 거야. 샤넬 자켓 같은 거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680만 원에 자켓 태운다고? 옷에 태운다는 가치가 일단 내가 이걸 입고 어딜 간다고? 이거 우리 직원들 월급줄 줄 수 있는 돈인데 그럼 그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매할 때 현타가 오더라고. 돈의 가치가 예전에는 그냥 액수만 생각했다고 해야 되나? 천만 원 정도? 내가 이 정도 버니까 살 수 있지 뭐 괜찮아. 썼다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이면 그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의 가치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천만 원으로는 인테리어로 만약에 이거를 바꾸면 소파를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나이가 더 들면서 조금 소비가 보수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줄리인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또 다른 걸 내가 더 큰 걸 사고 싶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이면 이걸 할 수 있는데 라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혼소를 안 하는 이유 이야기를 하면서 겸사겸사 많이 또 질문 받았던 뭐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은 솔로지만 언젠간 미래의 나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혼소를 미리 미리 장만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투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전은 시간이 지나면 브랜뉴가 나오고 하지만 정능에 문제가 없다면 스탠바이 미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야 조금 뭐 2년 3년 지나면 어때 이런 거는 평생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상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 사서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뭘 해볼까나 아 다음번은 또 이 혼소랑 많이 맞물려서 사실은 더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 신혼집. 다음에는 그러면 또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안녕.